분당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2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원종 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심 미약 등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아울러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.